제가 손길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너무 추워하고 씻길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요. 아 이거 안 돼.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거. 저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선생님 제가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 다 해놓고 나갈게요. 네? 저 청소 일해서 청소 진짜 잘하거든요. 제가 청소 다 해놓고 나갈게요. 아니 범죄 얘기를 어떻게 그냥 넘어가. 선생님. 선생님. 제가 신고하겠습니다. 아 선생님 잠시만요. 선생님. 선생님 제 번호 알고 계시잖아요. 제가 담방비랑 수도비 다 지불하고 나갈게요.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사는 건 딱 한데 경찰서에 한 번 서로 벌칙만 안 하고. 그냥 비용으로 받을게요. 변상할 거 있으면 추가로 받고. 청소할 시간 드릴 테니까 치우고 나오시고.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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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